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머리통에 뭘 쳐 쑤셔놓고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여편네 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어머니 보론 앞에서 깔깔대며 야이 미친거사 했다가 남편이 분노하고 가출을 해버렸는데요 설마 이대로 이혼하자는 건 아니겠죠? 원지 제 말버릇 때문에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제목 그대로 제 말버릇 때문에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요 물론 지금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요 뭘 어찌해야 할지 여러분 조언 좀 꼭 해주세요 사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말 끝에 에라이 미친 것 이런 말을 붙여서 말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당연히 모든 말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어머 쟤 좀 봐 어우 미친거 끌 끌 끌 끌 이러거나 오랜만에 본 친구와 헤어질 때 다음에 봐 이 미친년아 이렇게 한다든지요 뭐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상황은 대충 이 정도예요 밑에 저희 남편이 화가 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토요일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을 가게 됐는데요 이때 시노인의 부부도 있었고 다같이 밥을 먹고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때 유튜브로 그 옛날 시트콤을 다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 웬그막 아시죠?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 드라마 이거 아실텐데 혹시 거기 신고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에서 억지로 웃음을 찾는 편 아시나요? 기억납니다 그거죠 신고할아버지의 처 자기 아내의 길인데 자식 며느리 손주 아무도 참석을 안 해가지고 대분노했던 그 에피소드 맞을 겁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남편한테 아 이거 너무 웃긴다 미친 것들 끌끌끌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날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려면 갔거든요 그랬는데 다음날 일요일에 제 친구가 자기 남편이랑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제 친구랑 제 친구 남편 모두 저희 부부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들어온 거라 정말 반가웠는데 뭐 그렇게 놀다 보니까 이제 또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인사를 네 맞아요 아까 예시로 뜬 것처럼 다음에 봐 이 미친년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친구 부부가 나가고 난 뒤에 남편이 엄청 심각한 얼굴로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이러더라고요 왜 라고 했더니 아니 어제도 그렇고 거기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다 있는데 미친 게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남편 보는 앞에서 우리가 뭐 고등학생 친구도 아니고 부끄러워 죽겠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나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거 부끄러워 이 말에 뭔가 발끈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뭐라 뭐라 하긴 했는데요 기억은 안 나요 화를 냈어요 근데요 저희 시부모님들도 그렇고 조카 애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제가 하는 말 그렇게 신경 안 썼거든요 남편만 이러는 거예요 여하튼 제가 화가 나서 막 뭐라뭐라 하니까 야씨 말이 안 통하네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더니 한참 뒤에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예요 아니 지금 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건가요? 농담이 아니고 지금 분위기 완전 개판인데 설마 남편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는 건 아니겠죠?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이씨 이딴 게 질문이라 에라이 미친 거사 에라이 미친 꼴 좋다 이혼 당해라 아니 니 친구랑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 처먹고 친구 남편도 같이 있는데 잘 가라 미친 뭐냐 이게 이거는요 친구 남편까지 또 니 남편도 그렇고 모두를 무시하는 겁니다 쓰니 수준 정말 낮아요 게다가 봐봐 쪽팔린 것도 모르고 이런 글까지 올리다니 어머 니 남편 정말 불쌍합니다 그냥 꼭 이혼 당하시길 바라요 지금 니가 시부리고 있는 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내 말이 맞지? 이 똥 된장 구분도 못하는 미친 거사 야이 그지 같은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렇지 니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 성인인데 할 말 못할 말이 그렇게 구분이 안 되냐? 저급하고 개입무식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지능 좀 보소 헐 저기요 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어린 자식이 엄마의 너를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한다면 어때요? 닌은 애 앞에서 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안쪽팔리냐고 6번 어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술집 년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네 7번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라면 정말로 개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 내 살다 살다 미친 거사 말 버리신 거 처음 봐 8번 어머 그 나이 처먹고 어른들 앞에서 또 친구 남편 앞에서 이따위 개소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지능이 의심돼요 신랑에게 사과를 하긴 커녕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화를 더 냈다는 게 기가 막힌다 기가 니 친구 신랑도 이제 거리두라고 할 거야 뻔하다 9번 시댁 식구들은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요 그냥 못 들은 척 해주는 거죠 만약 반대로 니 친정 식구들 앞에서 남편이 너한테 미친년 이런 소리하고 깔깔쳐 웃으면 어떨 것 같아요? 10번 나이를 똥꼬로 처먹었나? 아이고 내가 다 부끄럽네 어? 상관도 없는 내가 이럴진데 같이 사는 니 남편은 어떨지 감히 상상도 안 된다 헐 일단 일단 패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지하철 모래한 학생들이 참 많네요 방탈하는 거 죄송합니다 저는 40대 여자고요 60대 저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오늘 같이 병원에 갔다 오느라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또 이상한 건 저희 엄마가 노약 좌석을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노약 좌석에 빈자리가 있는데 계속 싫다고 안 앉길래 그래도 어머니를 좀 편하게 가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좌석 제일 끝부분에 있는 분들을 쭉 훑어봤는데 전부 다 남자뿐이고 직장인들 아니면 제 또래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산부석에도 누가 앉아 있었고 그런데 끝부분 중에 딱 한 자리만 2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대학생이 앉아 있길래 어머니와 함께 가서 그분한테 제가 저희 엄마가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 혹시 자리 양보 가능할까요? 라고 어린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의를 빵빵하게 차리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 하는 말이 죄송한데요 저도 지금 가방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요 다른 분한테 여쭤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얼굴에 화장도 진하고 누가 봐도 솔직히 힘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너무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중하게 아니 지금 저희 엄마가 병원 다녀오는 길이라 양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얘가 노약 좌석을 한번 쓱 훑어보면서 죄송합니다 저기 앉으세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을 걸어봤지만 그냥 무시하고 자는 척하고 결국 옆에 계신 다른 남자분이 양보를 해주셨답니다 옆에 여학생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나 보이는데 어쩜 저리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연히 감사 인사 드렸죠 고마워요 라고 요즘에 예의 없고 노인 공격할 줄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아니 내가 앉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앉을 자리를 양보 부탁한 건데도 이런 말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혹시 아까 그 여학생이 이 글을 본다면 반성 좀 하고 정말 본인의 행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길 바라요 아시겠어요? 댓글 1번 아파서 무조건 앉아서 가야 되는 노모라면 지하철이 아니고 택시를 타야지 이 사람아 2번 지금 이 두 모녀가 정령 제정신인 건가? 어처구니 같구만 그러니까 노약자석에 앉는 거 싫고 또 자리는 앉고 싶고 야 그냥 택시를 타세요 3번 아니 멀쩡한 노약자석을 놔두고 굳이 양보를 하라고? 당연히 어이없죠 그리고 그 학생이 안 힘들어 보인다는 거 역시 쓴이 생각인 거고 아니 잠깐만 그 전에 화장 진한 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야? 어? 뭐 병약해 보이지 않는다 이건가? 그리고 어린 학생임에도 내가 예의를 차리고 말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틀린 거고 그냥 남한테 말을 할 때는 무조건 예의를 차리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고요 알겠나요? 이 진상아 4번 뭐야 이거 늙은 저거 엄마를 대신해가지고 니가 노망이 들은 건가? 5번 아휴 남자들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어린 여대생이라 만만하게 보고 양보 타령하는 거 알아? 건장한 남자한테는 욕이라도 처먹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양보의 이응자도 못 꺼내는 주제에 어우 추해라 추해 6번 아니 노약자석이 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모녀가 진상이니 지하철 에티켓이 무엇인지 너부터 다시 배우세요 어린 학생들 보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딴 어른이라는 게 7번 정말 그지같고 무례한 진상들이군요 아니 자리에 있다면서 그럼 노약자석에 앉으면 되는 거지 그게 싫다고 굳이 잘 앉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양보를 하라고? 헐 그리고 한 번 거절했으면 그만둬야지 두 번 세 번 뭔 짓거리야 이게 쓰니야말로 완전 무례하고 너 하나밖에 모르는 개 진상입니다 알겠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8번 이거는 너랑 네 애미가 잘못한 거야 이 민폐덩어리더라 지하철도 공짜로 타는 할머니가 노망이 난 거야? 그지라 뭐 택시도 못하는 것들이 시민한테 민폐주고 앉았네 10번 지금 이 아줌마 나는 개또라이다 를 참 길게도 쓰고 있구만 11번 너도 엄마도 참 진상이다 아니 노약자석에 왜 있다고 보냐 늙고 아프고 몸 불편한 사람들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그런 배려를 받기 싫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불편함도 당연히 감수를 해야지 왜 그 학생한테 비켜달라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도 자기들 아무리 힘들어도 노약자석 다 비워두잖아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예의를 지킨 거라고 그런데 노약자석 앉기 싫다고 당장 비켜라 미친 거 아니야? 12번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노약자석에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어가지고 멀쩡한 학생한테 자리를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쓰레기세요? 13번 뭐요? 젊은이로 보이고 싶은 건가? 왜 노약자석을 싫어하지? 몸이 안 좋아서 남의 일반석을 뺏어 앉느니 그냥 비어있는 노약자석도 다행이다 하고 얼른 앉아야지 거기다 거절을 하는데도 제 차 3차 양보해달라는 것도 참 거짓같네 염치가 없어 사람이 중간에 또 끼어 앉기는 싫고 맨 끝자리에 앉혀드리고 싶었나 보네 헐 본인보다 어리다 싶으면 초면에도 다 반말을 까나 보네 너는 뭐 화장한 거 보니까 아픈 게 아니라고?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본인 행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거를 올렸다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왜 그러세요 아줌마?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그 학생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아이고 부끄러워 그냥 둘 다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지우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라는 거 아니야 아 싫다 정말 저는 뭐 지하철을 탈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방이니까 진짜 궁금해요 이런 진상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야 참 어질어질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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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